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약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아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문님, 주말 사이에도 뉴욕 시장이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이게 조정인가요? 고품 붕괴인가요? 뭘까요? 지금 뭐 하여튼 22개월 상승하던 증시의 장세는 끝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이제 순매소 사항이 10개 모두 다 마이너스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거품 붕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지금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흐름이 말이죠.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예민한 장은 이렇게 예민한 장은 처음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넷플릭스가 구독자 수 줄은 거 갖고서 22% 빠질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신경질적인 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들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하여튼 아주 중앙에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연준이 굉장히 대응이 뒤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 그러는데 패턴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진짜로 연준의 그림자만 미쳐도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시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주요 이벤트를 잘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우지 수표는 이 기업 절반 실적 발표하고요. 잘 아시지만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26일 날 인텔, 테슬라, 27일 날 애플. 어마무시한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진 실적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물 국채금융에 2% 도달할 것인가가 지금 퀘스처인데 또 이건 거꾸로 갔어요. 1.8까지 갔다가 다시 1.76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는 무슨 상황인가. 이것이 굉장히 또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내려왔으니까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한편의 주장이 있고 대세적으로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엇갈리는 게 이번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지앤솔의 우리 청약금들 지금 넣기 시작하시는데 어디다 넣을 건지. 그다음에 이제 25일 날 한국이 우리나라 작년 4분기 연간 GDP 발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27일 날은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들 중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게 엇기면 이렇게 진짜로 예민한 장에서 신경질적인 장이라고 해야 되고요. 하나라도 밑보이면 바로 진짜 철퇴를 맞는 듯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재미난 상황은 이겁니다. 다른 이런 아이비들이 전망할 때 보면 다 굉장히 좋은 장밋빛을 했는데 모간 스탠리가 비관론을 냈잖아요. 모간 스탠리의 연간 예상치가 4,400이었어요. S&P 500이. 이제 4,397. 예상치를 1월 달에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대세가 될 거냐. V자 반등이 그러니까 모간 스탠리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번 하락장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V자 반등은 조금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들이 비싼 그런 대형 기술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수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포지션을 가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달을 지나고 보니까 미국 증시에 새로운 투자의 어떤 방향들이 지금 읽히고 있어요. 어떤 방향이요? 오르면 팔아요. 그래서 오르면 판되는 게 굉장히 재미난 현상인데 주가 오르면 차익 실현매물을 계속 팝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파는 게 아니에요. 기관들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관들이 어떤 더 많은 정보를 갖고서 이거는 계속 향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의 고점을 형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가 있고요. 장마감 1시간 남겨두고 주가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 1시간 동안에 지금 만약 1%가 오늘 움직였다 그러면 거기에 20% 정도가 1%의 0.2% 정도가 1시간, 마감 1시간에 움직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이 이제 또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마추어들은 오전에 산다. 큰 손들이나 기관 투자들 영향은 막판까지, 후반까지 기다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것이 보시면 점심시간까지 계속 올라요. 잘 올라요. 그러다가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봤을 때 굉장히 관망하면서 딱 처음부터 치고 나가는 그런 아주 능동적인 장은 지금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진짜로 이벤트들이 많고요.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실적까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장에 살아남으시려면 증시 격언들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몇 개 갖고 왔습니다. 무리를 해서 사고 가슴에서 팔아라. 뭐 다 아시죠? 그래서 끝에 모든 걸 다 지금 자기가 이익으로 취득하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이건 이제 미국의 격언들입니다. 그래서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줘라. 중간에 먹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 이것은 끝에 그것까지 다 먹으려고 하면 손해가 난다. 그리고 지금 이런 장이 좋을 때, 연날릴 때는 줄을 모두 풀지 않는다. 현금을 꼭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촛불은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다. 마지막에 타오르죠. 그렇죠. 타오르기 때문에 지금 막 타오르는 거야.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린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경력이 짧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에 꽃을 꺾고 잡초에 물 주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주 우량주들이 오르면 그대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데 잡초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또 물타기를 하는지 뭐 하여튼 이거 차야 돼. 그래서 꽃은 꺾고 잡초에 물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 마라. 지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많이 못 올리시는 게 일단 정보가 없는데 우연하게 이제 이런 상승장에서는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편승에서 이제 어떤 수익을 올려요. 그런데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원칙이 없으신 거예요. 옆집 순위 아빠가 이거 샀다고 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만의, 이제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본전에 대한 집착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패턴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좀 수정해야 할 필요도 있고, 뭐 언제까지, 넉넉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도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